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지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2020년의 마지막 일요일 주일이에요 다음주는 2021년 우리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고 만나는 날이에요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하는 중이지요?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 읽도록 해요 참된 이웃이 되어요 예, 잘 따라 했어요 어머나, 저 친구가 울고 있어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나 봐요 누군가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가 봤어요 아, 아프겠다 아, 아프겠다 응, 그런데 쟤는 아까 내 장난감 뺏어가서 막 나랑 싸웠었는데 도와줄까? 아니야, 난 아직 화가 나 있거든 도와주지 말아야지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글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하도록 해요 준비됐어요? 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 보금 6장 36절 말씀 아멘 누가 보금 6장 36절 말씀 아멘 잘 따라 했어요 어려운 말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면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려운 말 잘 알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님 율법사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대답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자 율법사는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물건과 옷을 다 뺏기고 많이 다쳐서 쓰러져 있었단다 그때 성전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 뭐니 제사장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싹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에 내 윗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 뭐겠니 내 윗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내 윗사람도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싹 지나갔단다 다음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 뭐겠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정말 싫어한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비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뭐니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제사장과 레윗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했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그렇게 하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친구들 여기에 제사장 또 레윗사람 또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자비로운 사람이 누구였지요? 누구? 그래요 맞아요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준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제사를 돕는 사람인 제사장과 레윗사람은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 제사는 지금의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기를 바라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이웃인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부터 할 수 있을까요? 어머 이 친구는 간식 나온 것을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을 내네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기를 바라시겠지요 그래요 응 여기 친구는 뭐예요? 친구가 다른 친구가 갖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안 준대요 나 혼자만 가지고 놀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친구야 너도 갖고 놀아 하며 양보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겠지요 음 어 이 친구는 집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 안에서 하루 종일 TV 프로그램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 보고 있대요 다른 식구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TV를 볼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하는 올바른 행동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큰소리로 한번 따라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요 아 잘 따라했어요 이제 2021년 한 살씩 더 먹고 난 후 우리 친구들이 언니, 오빠, 형아, 누나가 되어 될 거예요 그렇게 한 살씩 먹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 준비 우리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웃들의 마음을 잘 알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언니, 오빠, 형아, 누나, 동생, 친구들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올해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모든 병균 코로나 병균에서도 이기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친구들 모두 예수님 마음 닮은 귀한 자녀로 크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바르게 일어나서 내게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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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또 내게 예수님을 만드세요 항상 시원해 주신 기도 사랑해 주신 기도 내게 예수님을 만드세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해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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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